지금은 7월 13일이고 디올 티어즈 행사에 가고 있습니다 디올이랑 데님 티어즈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인데 그래서 디올 티어즈라고 부르고요 이 컬렉션은 제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모델로 또 참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팝업 행사를 열면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개무량을 따름입니다 너무 귀여운 자켓이랑 바지도 포인트가 되게 많은 바지거든요 그리고 팔찌도 귀여운 거 보내주셨습니다 팝업 행사장에 가게 되면 포토월에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별 건 없는 건데 괜히 떨리기도 하고 가서 이제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인터뷰 때 말을 절까 봐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근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지금 디올 티어즈 파버포에 와 있는데요 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집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저는 모델를 보고 물어봅니다 입고 있는 컬렉션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이 자켓이에요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인터뷰가 다 끝나고 지금은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는 전시공간처럼 비디오 아트 와게 되어 있습니다 osen lens 미황 서울 미빵 유튜브 형도 주세요 너무 잘하시니까.. 뭐하니.. 성원하지? 오랜만이다. 우리 집에서 왔는 중 그래서 왔어 왔어 네 잘하시죠? 그런데 가서 소통 이런 거 하면 조금 전혀 안 계시지 대충 알아요 이제 행사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온몸에 땀이 한 바 가지네 멋있다 디올 티어즈 지금 포트레이트 리포트 파워업 스토어 행사에 왔는데요 자연하고 예쁘게 잘 준비를 했더라구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서 겨우 겨우 왔네요 저는 여기서 맘에 드는 게 있어서 악세사리 몇 개 샀구요 저요? 안녕 로봇 보여줘 진짜 그래서 저는 전시 구명 잘 하다가 대표님이 쏘는 거야? 제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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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어울려 그죠? 잘 쓰겠습니다 대표님 Michelmere 저 잘 어울리는데요 저랑 약간 비슷한 룩인 거 같은데 네? 네, 네. 네, 네. 에어컨을 너무 잘 트는 거 아니에요. 자, 약간 안에 옷을 입혀요. 으아, 더워. 어?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오, 지금 좋습니다. 지금은 오후 9시 정도 됐고,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벌써 9시까지 됐네요. 뭔가 촬영이 조금 딜렉이 됐는데, 지금 시작한 무대가 되고 있긴 한데, 그만큼 더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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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친구 생일 날씨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진승카입니다 오호, 오호 그냥 시키면 돼 음식이라 주인공, 이야름 내 베스트 프렌드, 기현입니다 제가 방금 막 영화 보면서 감자찌김 먹으면서 이제부터 관리 닭가슴살 먹었는데 아까워 오, 뭐야? 치킨인가 이건? 아, 지금 경공주점까지 하고 있네 자기 생일파티에 지민에 보이는 게 여기 승부가 있겠네 지금 여기 승부가 있겠네 지금 승부가 있어야 할게 승부가 있어야 할게 승부가 있어야 할게 승부가 있어야 할게 아, 여기 가짜가 이렇게 오겼네 왜? 왜 눈을 가요? 제 눈을 보면 약간 아, 여기는 큰 회의하잖아 지금은 마장동 축산시장에 가는 중입니다 여기 한국으로 놀러온 토니와 상추 형 저는 지금 점심 먹고 카페 갔다가 지금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갔었던 곳인데 여기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여기 내가 데려온 거라서 사고 싶었는데 토니가 사버렸어 토니가 사준 투 플러스 세우 쓸 등심 이게 동심인가? 이거랑 비쥬? 이거랑 같이 먹으러 가고 싶어서 저는 오늘 먹으러 가고 싶어요 진짜 먹으러 가고 싶어요 이거 먹으러 가고 싶어요 소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먹으러 가고 싶어요 이거 먹으러 가고 싶어요 스탠드 그린 치엘 밥 잘 먹고 아 육회가 여기 진짜 맛있는 맛 아 완전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고기 굽는 거에 완전 집중해야 되고 영상 찍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아요 잘 먹었다 아 진짜 너무 배부르고 너무 잘 먹고 나왔습니다 How was it in majang? Amazing food Thanks to you The best tour guys 맛있다 지금은 친구들이랑 갈치조림 먹으러 왔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니 왜 그럼 뭐라 그래 저 친구는 물회를 먹고 있고요 그게 무슨 물회죠? 도다리 물회 참 맛있어 보이지 않네요 가식적인 그런 장애적인 것들 말고 나 가식적인 거 없어 너 내 유튜브 안 보지도 않잖아 그냥 이런 내추럴한 모습이 필요하다 아 그냥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나를 담아주면 정말 나는 그 순간을 즐기겠지만 나는 내가 혼자 찍어야 돼 그러면 약간 의식이 더 간다고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올라가냐 언제 또 나갈 거야? 나 9월 달부터는 원래 뉴욕 가서 안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이제 고민이 좀 있긴 해 이제 9월 달에 패션하크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갔다가 이제 뉴욕에 쭉 살면서 영어도 배우고 연기학도 배우고 약간 뉴욕의 바이브를 제대로 찍져보겠다 연기를 거기로 배우겠다? 어 아 아 아 아 아 워 아 아 아 먹고싶어서 닭꼬치 하나 추가로 끓여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백질 맛있다 노아베이커리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 친구가 일하고 있는 빵집이에요 안녕 지금 커피 한잔하고 제 친구랑 가려고 하는데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좀 귀엽다 그 헬멧 나는 내 헬멧이 너무 안 예뻐서 하나 사고 싶었거든 지금은 하이디라오 왔습니다 오랜만이네 황탕 토마토탕 시켰어요 이거 맛있다 뭐 담은거야? 야미누들 소스 너무 매워 왜 냈지? 아 나 여기다가 태국 고추 많이 넣었어 알람 블럭이라고 안녕하세요 국어의 고등학교 보랄 친구들이에요 아 쟤는 안되겠다 상원적이 아니야 상원적이 아니야 상원적이 아니야 이걸로 정보로 나랑 늑자 같이 했고 이거 가수 훈련조가 탄복에 유정부라고 갔어 탄복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재료분께 랜덤 이거 해가지고 아 너무 평범해 매운갈비찜 삼치구이 조개타 오리주물럭 가위바위보 자 삼치구이 건배 자 삼치구이 이거 일렀이야 치료 체인 입장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